어! 언니야 어디 갔어! 아! 마시키지 마 지금! 아! 언니 때문에 좋네! 아! 그게 왜 나 때문이야! 아.. 시끄러워서 깨는데 언니! 아빠 온 것 같아! 빨리 잘 깨! 애들은 자고 있나? 뭐야? 애들 자네? 누가 시끄럽게 한거지? 휴! 언니! 이사연! 일어나! 아빠 갔어! 이사연? 이사연! 뭐야! 잠든거야? 이사연이 없으면 어떡해! 더 좋지! 이사걸로 유튜브를 익히고 내걸로 게임을 하면 되지! 아싸! 윤서야 오늘 친척들 오시는거 알지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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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지! 내가 이날 얼마나 기 thread는데! 오늘 늦게 안하도 되지! 근데... 오늘 방 좀 청소좀 해! 응! 근데 이사연도 온대? 몇시에 오대? 글쎄.. 9시쯤에 온다는 것 같았는데.. 포윤흠도 같이 온댔어? 뭐야! 언제 갔어? 이사야 오늘 우리집 와? 어 지금 언니네 집 가고있어 몇시쯤 와? 어 한 아홉시쯤에 도착한대 알았어 이따 재밌게 놀자 어 이따가 봐 어 영영이요 애들이랑 친하게 놀아야지 어후 유튜브나 보고있어야겠다 아 모기있어 모기 나 모기있으면 잠 못잔단 말이야 모기 잡으면 되니 모기야 어딨니 아 꼭 잡으러 가면 안보이잖아 우리 그냥 다른 방가서 잤까 그래 베개 들어 가다 뚠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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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사 끝 이제 잡을까 야 너 왜 방문 열고왔어 모기 때문에 입원하는데 너 혹시 저 방문도 열고 온건 아니겠지 나 몰라 언니가 다 둬 아 이울줄 알았어 모기 들어왔잖아 그래 형 다시 패키 들어 와 저기 모기 모기 야 혼자만 가냐 내가 아빠 옆에서 잘래 그럼 내가 엄마 옆에서 아니다 내가 엄마 옆에서 잘래 내가 엄마 옆에거든 그럼 가위바위바위바 가위바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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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 탁혔다 자야지 너 잔 다음에 어디가 나 화장실 있겠네요 자야겠다 니니는 왜 맨날 베개 안고 넌 옆으로 모아서 자 편하니까 난 옆으로 자면 더 편하던데 이렇게 위로 똑바로 자야 편하던데 아 맞다 안 자기가 깜빡졌네 오 졸리다 가야겠다 역시 베개는 두 개를 베고 자야 편하지 으악 아이고야 어 거의 베개 하나만 줘봐 역시 베개 하나를 다르게 올리고 자야 편하거든 네 내일 아침은 시리얼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뭘 먹지 뭐? 시리얼 과자를 먹는다고? 우유에 타먹는가 말하는거지? 그거 말고 라면 끓여 먹는게 어때? 아니야 밥을 먹는게 어때? 오르기 내리기 오르기 내리기 술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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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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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겁다 나 졸려서 먼저 잘게 구만 나 졸려서 먼저 잘게 구만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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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벌써 잠긴거야? 이들씨인데 뭐 벌써 잠? 가 졸려서 자야겠다 뭐야 뭐야 애들 벌써 자고 있네? 하윤아 너는 왜 이불을 또 안 덮고 자니? 덮어줄게 나 왔어? 뭐야 너 자는거 아니었어? 응 나 자다가 깼어 자다가 깼어? 얘는 맨날 이불을 바로 차고 자더라 얘는 맨날 걷어차 배 돌았다 먹자 recoil 음 역시 나 좀 약간 맛있어 에어쩔 치!」 음 맛있다 아! 아! 더워 아! 누가 엮어 껐어 아! 더워 아! 추워! 이거 우리한테 도둑꽂아야겠다 아! 추워 아! 추워 아! 내일 치과 가야 돼 계속 일요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! 내일 월요일이야 온라인 해야 돼 아! 내일 회사 가야 돼 뽀뽀뽀뽀 유도 서현TV 유도 서현TV 휴대전화 일부